5, 4, 3, 2, 1, 첫 번째 거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손잡하고 오십시오. 그래, 그래. 정리하고 와. 자, 우리가 두 번째로 갈게요. 형님과 마지막. 그래, 그러자. 나 어떡하지? 잠깐만. 지금 빨리 웃어요, 그러면. 네가 더 웃겨. 왜요? 지금 빨리 웃어요. 알았어. 알았어. 나는 꼬집어. 내가 웃을 것 같으면 알았지? 알았어. 근데 저 진짜 안 웃어요. 너 그러면. 너가 조금만 앞장 서. 네, 조금만. 내가 보기엔 숨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. 웃기려고. 오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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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치해, 태호야. 어디서 토치해. 토치해, 토치해 줘. 토치해야 돼. 얼른 가. 빨리 가서 토치해. 여보세요? 태수석 가자. 태수석 가자. 너 웃음 어떠메. 아, 콩을. 아, 하하 형. 아, 나 하하 오빠 진짜 미치는 것 같아. 진짜 하하 오빠. 아, 진짜 하하 오빠. 어, 뭐야. 어, 뭐야. 여기 누가 있어요? 뭐야? 어, 누가. 여기 누가 있어요? 맞아. 아, 잠깐만. 저기 뭐였어? 아, 나 지효아 터졌다. 지효아 터졌다. 정정정정이야. 알을 줄 수가 없지. 지효아 언니, 뭐 하는 거야 언니 왜 그래요. 언니 왜 그래요. 언니 왜 그래요. 언니 왜. 언니 왜 그래요. 야, 여기 그 정도 터져 여기는. 아, 나 지효아 언니. 아, 난 지효아 언니. 아니, 이게 아니라 언니 왜 그래요. 언니 왜 그래요.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. 술 마셨어요? 자, 전소민 검색어 탈락. 아래 내부 정보 발설 금지이다. 아니, 난 속지 전파까지 괜찮은데. 원래 우리 작전이야. 아, 저는 하하 형. 한 번 봤을 때 울었어. 지효아 언니high 이.... 한 번 봤을 때 울었어. 아, 재자는 오빠eki 어디 있구나? 아... 아, 무슨 expedition. 엄마 denig. droite이, 제가 와서 volver 나갔어요. 반식이야. 아 이거 반식이지. 아 이거 반식이지. 아 나 이거 아니야. 내가 지효언니 모르게. 지효언니 모르게. 내가 보기엔 지효언니가 진짜 짱이야. 야 뭐야. 네가 웃었지? 아니야 우리 팀 올킬이야. 끝이야. 그 정도라. 우리 팀 내가 왜 올킬이야. 야 우리가 약했던 거야? 아 우리 약했어. 저기로 4알을 벌었어? 모두가 웃겨. 아 그래? 진짜요? 자. 집 앞에는 빛 앞에. 혼자 눈물. 네가 할까봐 뭘.